진정한 한편 어디야? 나와? 아 놀아가시는 거예요? 아니 펜슬 콘서트 왔어요 아 뭐하나요? 어? 우리 끝나고 스피드나 가시는 거예요? 아 스피드나? 아? 플랩도 하고 싶은데 플랩? 에이 나 술도 잘 못 마시잖아 아 괜찮아 어이 끝났어 내일은 오늘이 도요이니까 이 얘기, 사는 얘기, 재미난 얘기 시간 가는 중, 흐뭇, 흐뭇, 흐뭇 술기, 후기, 올라온 이 산에 넌 그 길이 결국에 여자에게 족족해서 외전하게 꺼내 헌홍홍홍을 뒤져보지 너는 지금 뭐해? 잔인 앞바퀴야 끙금없는 문자를 돌려보지 나 어떻게 해볼까? 라는 뜻은 아닌가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술자리가 끝나가 3차로 이동하기 전인데 문자 1분, 7분, 10분, 앤기 10분 담배와 애만 태우는 지금 답장 왔어, 오빠나 남친 생겼어 늦어서 좀 일찍 연락하지 그랬어 감해봐, 그냥 감해라 제발 우리 밖으로 너는 지금 뭐해? 잔인 앞바퀴야 뜬금없는 문자를 돌려보지 나 어떻게 해볼까? 라는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이제 숨만 들어가면 왜이냐 왜이냐 내가 갑자기 거절해 저걸 걸어내지 여기저기 우는 밤 나 전존심 다 버렸네 전 약심할 때도 달라붙어봤지만 그녀는 버럭게 진짜 처음해 언제까지 이럴네 미안해 진정이 외로운 걸 어떡해 껄덕대 껄덕대 나 여기저기다 맘을 둘 수치고 다녀 거리거리다 또 잠들었어 프라이머리가 텐션 떨어진다 도우나 넌 저리가 이제 해가 다운 시간 이래가리야 돈이 높은 게 사유라 들이 기대가 너무 지치고 피곤해 자꾸 싶어, 이잖아 저 차량 타고 졸면 지 너는 지금 뭐해? 잔인 앞바퀴야 뜬금없는 문자를 돌려보지 나 어떻게 해볼까? 라는 탓을 난 미련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나 어떻게 해볼까? 나 어떻게 해볼까? 나 어떻게 해볼까? 나 어떻게 해볼까? 나 어떻게 해볼까?